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양이집사 간칼 입니다 자 오늘은 2020년 9월 18일 금요일이구요 단기 다이어트 3주 프로젝트 생식 7일 단식 7일 오늘은 보식 5일 차가 되는 날입니다 자 금일 체중은 어제와 동일한 89 킬로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89 킬로 에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뱃살부터 봅시다 정면 측면 자 오늘 아침에는 연두부를 먹었고 점심에는 플레인 요거트를 먹었고 저녁에는 밥 미역국 생선 그리고 달걀찜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설사를 좀 했어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아직 위장이 완벽하게 회복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운동을 가지 못했습니다 자 3주 다이어트도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이틀 밖에 안 남았구요 제가 3주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98 킬로 였으니까 지금 9킬로 가 빠졌거든요 내일 모레 열심히 뭐라도 해 가지고 1킬로만 더 빼면은 10킬로에 맞출 수가 있게 됩니다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모두 파이팅 하시구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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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